안녕하십니까. 저는 민혁 비서건마입니다. 나이는 21살입니다. 저는 운동을 잘하는 학생입니다. 수기 수행을 좋아하고 잘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학교를 마치고 농사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모르는 일을 아침에 하십니다. 저도 아버지를 담아서 일을 아침에 하십니다. 부모님을 변하고 모시고 싶어서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당겨서 일하겠습습니다. 아침에 일하겠습니다.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어떤 일이라도 알지 밀라 하십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고맙습니다.